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셀러우 컬러와 갤러우 컬러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특정 행의 글자 색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셀러우 컬러 함수를 사용하려면 해당 행의 인덱스와 설정하려는 글자 색을 지정하십시오. 갤러우 컬러 함수는 글자 색을 확인하려는 행의 인덱스를 지정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셀러우 컬러 함수가 인덱스가 5인 행의 글자 색을 자홍색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행의 글자 색을 반환합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행의 글자 색이 자홍색으로 변경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행의 글자 색이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